네, 종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점 차로 양 팀이 만나면 항상 한 점 차 경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이번 경기도 굉장히 박지가 넘치고 끝까지 톤에 땀을 지게 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직전 경기 제가 쉬지 않았습니까? 제가 중계석보다 앞쪽에서 이제 코트 바로 앞에서 경기를 지켜봤는데 아 쉬길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재밌게 또 보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그만큼 저도 이제 관중의 입장에서 배드 입장에서 빠져들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KDC의 55번 김상현 선수죠. 김상현 선수의 3대 가족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오셨는데 보면서 울컥했어요 둘 다. 저희 둘이 같이 울컥했잖아요. 지금 아직도 김지화에서 위원의 눈가가 촉촉한데 아까 이승준 캐스터와 함께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은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울컥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승준 캐스터가 이제 그 말을 했고 저는 아닙니다. 남자들도 울어야 됩니다. 참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끝나자마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워낙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KGC의 입장에서는 형들로서 우리 동생들을 복수를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리온은 이 승리의 기운을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싸움이 되겠죠. 과연 동생들의 복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리온도 지금 굉장히 성적이 좋거든요. 네. 네. 아낼 KGC들 역시 지금 1승도 없습니다 현재 자 잠시 후에 디버프로 출발을 하겠는데 우선 무엇보다 지금 서있는 박정수 선수의 신체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쪽에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유강이죠. 네. 자 유강 선수가 빨라요. 자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추가자의 투! 그렇습니다. 또 멋진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자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서 번뜩이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양팀 선수들 모두 잘해야겠지만 어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슛이었는데요. 어 투! 자 골발댁크의 운명 리바운드 또 한 번의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새 4점 차. 자 4점 플레이를 했어요. 네. 자 이제 아냐케이지 씨의 응원단이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아냐케이지 씨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어떻게 이렇게 편파로 한 번 나누자는 건가요? 아 또 그런 것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강이 이번에도 비집고 올라갔습니다만 자 득점 실패. 자 이쪽에서 박정수죠. 자 왼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먼 거리인데요. 오 드리브 좋아요. 자 빠른 커스오버 이후에 오! 올라갔습니다. 유강! 자 아무렇지 않은 듯이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자 곧바로 KGC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오! 자 공간이 넓었는데요. 림받고 나왔습니다. 손석희의 플러터 시도가 있었고요. 자 박정수의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한 번 유강이 자 이번에 왼쪽 바라봤고요. 자 두 명 사이에서 어렵게 던집니다. 자 리바운드 KGC죠. 자 빠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두 팀 모두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그렇습니다. 지금 패스가 잘 들어갔는데 이재경 선수가 잘 잘라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유강 선수가 리딩 역할을 맡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발에 살짝 맞으면서 앞으로 튀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경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저는 사실 중계석에서 있다보니까 선수들이 코트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줄 땐 줘야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줄 땐 줘야지. 그리고 선수들이 확실히 코트 위에서 이 땀을 땀방울을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 아 지금 땀방울 얘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미끄러졌거든요. 오우! 자 지금 박정수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냈는데요. 자 박정수 날려보내고 그러고 이제 슛을 시도했는데 아쉽게 못 넣었네요. 아 역시 오늘도 김지호 해설위원의 이 표현력.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날려보내고 네. 왜냐하면 박정수 선수가 거의 나는 듯이 점프를 띄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날아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정수 선수에게는 회심의 블락슛이었는데 그렇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앞서서 일어나는 플레이를 약간 예상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는 플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리온의 인바운드 패스 유강 짧게 내줍니다. 자 핸드오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 수비가 손끝으로 한번 건드려봤고요. 자 유강 오우 노르 패스 자 유강 드리블이 굉장히 좋아요. 스크린 타고 들어가네요. 자 이번에도 직접 던졌어요. 불발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후에 자 계속되는 오리온의 리바운드 박정수 오우 올라가지 못해요. 아 지금 3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선언됐습니다. 자 근데 뭐 좀 전에 날아갔던 박정수 선수인데요. 아 리바운드 부분에서는 오리온이 지금 압도적으로 리바운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그러니까 수비 리바운드를 뺏기게 되면은 굉장히 찬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저 박스하우드에 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어렵게 지켜냈고요. 왼쪽 던집니다. 먼 거리 깔끔합니다. 자 주인공은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신승훈 좋습니다. 아 근데 정말 지금 현재 전자랜드 경기장인데 네 정말 KGC의 경기장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아까 장래 아나운서 분도 여기 뭐 안양 KGC의 홈구장이라는 느낌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저희 투투샷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자 거리가 상당했거든요. 네 아 클린샷으로 들어갔어요. 네 오우 지금은 거의 라인을 밟고 던졌거든요. 아니요. 자 자유투기회를 받습니다. 오우 깔끔하게 깔끔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임태준 자 안양 KGC 라인업에는 굉장히 유명이네 이름이 두 명이나 있네요. 하하하하하하 자 이 부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태준 네 엄청난 뭐 가수였죠. 신승운도 있고 네 지금 투기에 있는 선수들은 모를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선수들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을 그런 가수였죠 당시에 신승훈이 데뷔했을 때는 정말 센세이너란 그런 가수였죠 왼손 레이어 올려놓습니다 뮤직뱅크인가요? 제가 또 음악의 조회가 깊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외곽에서 KGC 점수는 다시 넉 점차가 됐습니다 빠른 패스 이후에 조금 슈팅 각을 보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 빼줍니다 이번에도 멀어요 리바운드 싸움 터치아웃 공격은 KGC 샤클락이 다시 리멤에 맞았기 때문에 조정이 됐고요 박정수 선수, 임도현 선수 그리고 이상현 선수까지 높이가 정말 굉장하네요 공격 과정에서도 박정수 선수가 골밑을 지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피지컬이 좋아요 몸싸움도 강하고요 유강 박정수 리바운드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골밑을 지배하지만 메이드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이상현인데요 한 손으로 올려놨어요 이상현의 득점 거의 골밑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나 오리온은 박정수, 임도현 그리고 이상현까지 그렇죠 트리플 타워죠 트리플 타워 세 명의 장신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패스 그렇기 때문에 KGC로서는 쉽게 수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서만 계속 던지고 있는데요 이런 플레이들이 만약에 공이 잘 들어간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패스플레이를 통해서 수비를 벗겨내면서 공격을 해야겠습니다 유광 선수가 플로터를 상당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발목이 살짝 접질렸네요 근데 굉장히 무덤덤하게 네 한 손으로 올려놨고요 박정수 선수 발목이 괜찮나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 또 이게 선수들이 박정수 선수가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좀 무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목이 삘 때는 체중이 하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말 시선 강탄하시는 KGC의 학부모님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 작전 타임에는 응원전의 열기가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어머님께서 흥이 보통이 아니신 네 저 네 보통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오리온의 학부모님들이시죠 중계석 맞은편에 있고요 안현 KGC 학부모님들께서는 중계석 뒤편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중계석 쪽에 대시벨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저희 헤드셋 없었으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자 이재경 스탑점 퍼컬 끝납니다 어 지금도 자 오리온의 15세 선수들인데 어 막 리액션을 보내주고 있네요 네 코트와 가까운 위치에서 선수들에게 힘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농구의 또 볼거리 중에 하나가 선수가 머신플레이를 성공시켰을 때 벤치에 있는 이 선수들이 또 또 그런 셀레브레이션들도 네 리액션도 같이 해주고요 네 그런 게 정말 볼만하잖아요 어 지금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아 네 나오진 않네요 나오진 않네요 자 상당히 이번에도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네 손끝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귀중한 2포인트 올려줬고요 자 레이어 실패 네 자 리바운드를 하는 과정에서 터치아웃이 일어났는데 네 자 박정수 선수가 진짜 골 밑을 그냥 무드컨이 지켜주네요 자 이상원의 패스 이후에 2밀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이상헌 자 이 유소년 농구 같은 경우에는 네 신장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장에 큰 선수들이 있으면은 작은 선수들이 어떤 불가학력적인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네 한 번에 먼 패스는 어 좋지 않습니다 자 임도현 깊숙하게 넣어줬습니다 자 임도현 선수의 지금 신발 끈이 풀려있는데요 부상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신발 끈을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인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아 지금은 이제 잠시 이 오리온 15세 이하 선수들이 이제 화면에 잡혔었고요 네 자 왼쪽인데요 자 패스가 어 살리나요? 마지막에 오 살려냈어요 자 이걸 살리네요 네 전 못 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 빼줬고 코너 부분 던집니다 키친샷 선수들이 네 감각이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신발 끈을 묶고 있네요 네 네 신발 끈을 잘 묶어야 됩니다 네 아까 안영진 캐스터가 말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 묶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오 네 자 역시 박정수 박정수한테 감으면 여지 없네요 네 네 그 축구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한 바퀴 감아서 이렇게 또 묶지 않습니까? 아 그건 좀 올드한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 좀 올드하구요 네 자 오늘 올드하단 소리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이 직전 경기를 뛰었던 오리언 선수들에게도 들었잖아요 네 마흔다섯이라고 네 말없이 네 말없이 손을 내밀어줬던 따뜻한 마음씨에 김경수 선수가 또 있었구요 네 오 이거 대단했어요 스피드가 오 저거를 저기 급정거로 하네요 자 양팀 자 경기가 재개가 됐는데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KGC의 공격 그렇습니다 자 김지호에서 위원의 그 말을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자면 네 한 바퀴 감는 거는 이제 조금 올드한 스타일이고 네 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도 많이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 네 발등 쪽 말구요 네네네 사이드 네 복숭아뼈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묶은 다음에 이제 신발끈 아 신발 안쪽으로 네 넣는 경우도 많구요 그렇죠 아무래도 신발이 바깥 그 끈이 바깥쪽으로 도출되어 있는 그런 예민한 선수들은 또 킥에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금 건성으로 받아주셨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올드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 지금 타겟이 크네요 아 삐졌나요? 아 삐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르! 네 자유 도전했습니다 자 빙글 돌아 나온 이후에 자 또 한 번에 박정수가 잘 또 두 샷 두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정민 선수가 들어왔는데 박정민 선수보다도 신체 조건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에 유정민 선수는 저보다 키가 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저도 그럼 저보다도 크겠네요 자 제 느낌상 한 170 후반대 아 그럼 저랑 비슷하겠네요 자 리메 자 막고 들어갔습니다 자 양 팀의 어떤 대조적인 그 응원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왜 혼자 말하고 웃으시는 거죠? 그냥 웃기 네 그냥 웃겼습니다 네 자 블락슛에 막혔습니다 자 오리오는 지금 KGC를 상대로 자 위에 있는 신체 조건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요 네 김유호 김유호 편안하게 올려줬습니다 지금 유정민 선수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어 뒤쪽에서 어떤 시야 확보를 또 비롯해서 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정민 선수가 어 의도한 스크린 플레이가 아니라 유정민 선수가 그냥 앞에 버티고 있기만 해도 선수들이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 두 팀의 대결에서는 양 팀 학부모님들의 스타일도 정말 다르다 그렇죠 합연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뺏었어요 네 자 단독 찬스 아이고 아하 자 정말 소중한 기횄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신수문 선수여야 자 또 한 번 나왔어요 오오오!!! 비아잇백 유로iesta까지 어하 자 김지오 캐스터 김조 해설면의 엉덩이를oring이게 만들었습니다 저 지금 일어났다 앉았습니다 지금 유럽스탭 이거 이거까지 메이드 됐으면 정말 하이라이트 필름입니다. 이거는 김영훈 선수가 콤보를 썼어요 그렇죠 아 들어갔으면 3콤본가요? 그렇죠 아 네 엄청난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어요 아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요 네 자 뭔가 감정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파울 선언 주소 모르게 아이고가 나왔네요 아이유인줄 알았습니다 그건 안됩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안받아줄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9점 올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8대24 오리온이 높은 킬을 앞세워서 상당히 많이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의 MVP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계신 관중분인데요 후반전에도 관중분의 응원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박정수 선수의 실체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오리온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유강이죠 유강 선수가 빨라요 모르는 레이프 그래서GHE지 Mü、 무격으로 축하하겠 공격으로써 네, 클래샷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라인을 밟고가 돼서 좋아요. 옥사업도 강하고요. 자, 유강. 다시 리바운드. 불발 냈습니다. 하지만 골밑을 지배하지만 에이트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 자, 이상현인데요. 오! 한 손으로 올려놨어요. 네, 이상헌의 득점. 자, 거의 두었는데요. 네. 어, 여기서 발목이 살짝 숨질렸네요. 네, 굉장히 무럭돕하게. 한 손으로 올려놨고요. 엄청납니다. 저희 헤드셋 없었으면 저희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자, 이재경. 오! 어우, 지금도! 자, 양 팀의 후반전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전의 기록지를 살펴보면 현재 유강, 그리고 박정수 선수가 각각 8득점씩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많이 넣어줬죠. 네, KGC는 임태준 선수가 4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4대 8. 어, 명확한 스코어 차이가 있지만 네. 어, 그래도 4점이나 넣어줬습니다. 팀의 절반에 득점을 올려줬던 임태준 선수고요. 자, 리바운드 개수가 오리은이 18개, 그리고 자, KGC는 4개를 기록했습니다. 자, 압도적이죠. 네. 자, KGC 공격. 자, 미들 점퍼 불발. 오, 지금은! 오, 잡자마자! 네. 벌어 던졌는데요. 자, 유강. 왼쪽에서 유강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자, 1대 1인데요. 네. 오! 자, 반대편 연결시켰고요. 오, 지금은 패스였나요, 숱이었나요? 네, 임도현 선수가 아,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본인만 알 수 있겠죠? 네. 오! 자, 지금은 수비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많았어요. 자, 지금은 어, 굉장히 퀵샷을 보여줬거든요. 네. 어, 굉장히 몸에 탄력이 붙은 상황인데도 정확하게 넣어줬어요. 오, 리바운드! 다시 한 번 임도현 불발이 됐습니다. 오, 리바운드! 리바운드, KGC. 아하! 자, 아쉬운 턴오버죠. 자, 하지만 김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네. 오! 자, 멋진 콤보를 보여줬던 김영우. 오, 지금! 오, 스텝백까지 나왔습니다. 아하! 자, 마지막에 자, 수빈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오리온의 공격. 유정민이죠. 볼 뺏기지 않아요. 네, 유정민의 패스. 그리고 유강. 오른손 레이업, 그리고 사이트 투샷. 아, 네. 같이 선완됐습니다. 하하하. 아, 네. 이 장면에서도 김영우 선수가 상당히 번뜩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 지금도 스텝백까지 해서 미들 점퍼를 던졌거든요. 자, 유강 들어갔고요. 자, 점수는 15점 차. 자, 2구째를 맞습니다. 유강. 자, 2구도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죠. 자, 이렇게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져서 네. 어, 관중석에 좀 텐션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제가 또 괜한 걱정 전문이라 괜한 걱정을 했네요. 네, 쓸데없는 걱정. 네. 자, 안쪽 들어왔고요. 패스 이후에. 오, 지금 석점 인정이 안 되는데도 네, 멀리서. 라임 밖에서 던졌어요. 그렇죠. 어, 뺏었어요. 김영우. 자, 김영우가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김영우. 오! 오! 자, 요리조리 수비를 빠져나가서 네. 어, 두 점에 메이드를 시킵니다. 네. 자, 김영우 선수가 오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첫 득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립 맞고 높게 뜬 공. 아니, 뭐 진짜 한 몇 득점 한 줄 알았더니 첫, 첫 득점이네요. 오! 자, 그리고 오른손 레인력을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네. 자, 김태준 선수의 득점이었고요. 아, 방금 전에 좀 짧게 지나갔지만 그 이제 아까 저희가 울컥했던 네. 김상현 선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아버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자, 픽을 피하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자, 저는 그 장면을 저만 본 줄 알았는데 네. 고기를 돌리니까 김지오 캐스터가 울고 있더라고요. 아, 운 것까진 아니고요. 눈이 좀 빨갰죠. 네. 저도 할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참 이 주말 리그 유소년 농구 대회에 네. 이렇게 가수분들이 다 함께 와서 그렇죠. 네, 경기도 참여하고 뭐 관중석에서 응원도 하고 자, 이 문화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 소환 됐습니다. 아, 또 퇴근했어요. 야무지게 플레이하는 김영우죠. 그리고 빠르게 멈춰놓고 아, 네. 자, 앞에 유강 선수가 맞고 있었는데요? 있었는데요? 자신감 있게 던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던졌죠? 네. 네. 뭐죠? 안정지 캐스터가 네.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는 그 종결 어미를 사용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따라서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에 그 커플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말투입니다. 아아 전혀 네, 백보드에 맞고 나왔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죠, 저는. 자, 서로 기분이 나쁠 때 싸울 수 있으니까 용용체를 쓰자. 아아 네, 유행하는 대화입니다. 어, 네. 전혀 몰랐습니다. 어우, 조금 가겠는데 그래도 빨려들어갔습니다. 어, 지금 득점을 막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12점차 여기서 16점차에서 조금씩 좁히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재경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자, 베이스라인 공략 자, 트래블린이 선언됐습니다. 자, 트래블린이 선언됐습니다. 자, 트래블린 또 이제 오리온에서 터노버를 했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지금 유종민 선수가 스크린을 아주 살짝 서줬는데 네. 그닥 몸에 힘도 안 주고 서있습니다. 김지호 해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날려보냈어요. 그렇죠. 자, 미들점퍼 에어볼 오, 살렸어. 오, 살려냈습니다. 김지호 해설의 multiplayer 오, 살려냈습니다. 네. 자, 골밑에서 가존 이후에 왼쪽 코너 오우, 자, 리바운드는 오리온 자, 이럴 때 점수를 줄여줘야 되는데요. 네. 자, 상대방이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 공격에 좀 실패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지고 있는 팀이 공격을 성공을 해야 점수 차이가 줄어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텝 밟으면서 던져봤지만 득점은 실패했고요 오! 리바운드 김영웅! 임도현 선수가 지금 완벽한 블록샷을 했습니다 네 자 김영웅 선수가 다시 가져왔어요 아웃 넘버인데요 네 패스보다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 했지만 자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KGC는 굉장히 강한 압박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라인크로스 살려내는 장면이었고요 자 김영웅 선수가 볼을 정확히 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빙글돌면서 네 불발됐고요 자 앞에는 유정민 자 직접 승부를 보는데요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왼쪽 던테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지금은 또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흘려보내네요 5분 30초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오리온 공격 자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약 5분 30초 자 이재경의 손끝에서 출발합니다 아 트래블링 자 트래블링이죠 네 전 경기에서도 오리온에서 트래블링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 지금은 네 이재경 선수가 넘어질 뻔했어요 자 선수들이 이제 농구 포트가 잠시 땀을 묻거나 땀을 묻거나 빠르게 달리다 보면은 네 오오오오! 김영훈! 따라갑니다x2 김영훈 선수가 후반전에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오, 김영훈 공이 라인을 넘어서 튀었나 보네요 고감을 돌리면 그 자리에는 김영훈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홍길동 아닙니까 홍길동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이런 느낌일까요? 관중석에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압서 언급해드렸던 네 박수를 쳐주고 계시죠 오 유정민 이렇게 점프를 하지 않고 특점하는 경우도 참 든든데요 오우 정말 여기부터 이제 리바운드가 네 혼자서 혼자서 동생들하고 놀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록지에 이제 리바운드 갯수로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네 자 18대 31 김영우 아하 이번에는 에어볼 자신감이 완전에 붙었습니다 네 어 지금 헬드볼 선언 오리온의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턴오버를 가지고 오는데 네 어 점수는 지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KDC가 좀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리고 던집니다 이번에도 유정민 아 리바운드 대단하네요 네 자 마지막에 오리온의 공격이 다시 한 번 선언됐고요 자 교체를 진행하는 KDC 아 정말 두 팀 모두 이번 경기도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리온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헌 선수까지 들어왔어요 네 이재경 선수가 나갔죠 헬드볼 선언 이번에는 KDC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상헌 선수가 조금 아쉬워했죠 자 많이 아쉬워했죠 네 네 자 KDC의 공격 그리고 김영우가 이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멀어요 자 이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안쪽에서 시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정민의 패스 그리고 골이어 빠르게 앞쪽을 길게 자 끊어냈습니다 김민성 자 그리고 김영우가 오! 자 오버헤드 패스 연결됐어요 골 밑! 오! 자 아직 네 아웃은 되지 않았었는데 김영우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텝백 자 그물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죠 네 어허 자 지금 이상헌 선수의 집중력이 조금 아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뒤쪽에서도 막 지금 집중력 뭐 경기력 이런게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마치 승패를 떠나서 김영우 선수의 스페셜 영상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개인기술을 굉장히 화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하인드 백드리블이랑 네 이런거는 진짜 대단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패스 연결까지 어 대단합니다 네 자 경기 종료 직전 양 팀의 작전 타임이 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두 팀 모두 상당히 많은 체력을 소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어 어 경기 종료를 얼마 안 남겨 놓고 있진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끝까지 승패를 떠나서 승부는 저는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좀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소년 경기에는 3점 슛이 없기 때문에 네 어 많은 점수차를 줄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저 유동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영우 자 우선 김영우 선수가 계속해서 슛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서 손맛을 봤기 때문에 네 자신있게 던질 겁니다 자 1림 먹고 나왔습니다 자 김영우가 끝까지 가져왔고요 오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네 김현우 계속 받아주네요 네 자 유정민 선수를 속여냈어요 아 하지만 에어볼 정말 마지막까지 자 두팀은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요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떤 수은 선수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제 네 승리팀에서 당연히 보다보면 이 유정민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보이지 않았나 아 네 그렇죠 리바운드를 굉장히 편하게 가져봤잖아요 네 무슨 뭐 물 마시듯이 했습니다 네 자 앞에 임도현 선수가 있는데 자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영우 자 정면에서 던져봤지만 자 블락슛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연결 자이트 라인 오 뱅샷 두포인 자 11점 찬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자 이제 약 30초 가량 임도현 자 상당히 많은 시간에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박정수에게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자 3세컨드 바이올레이션 어 진짜 금방 봤습니다 선을 밟았기 때문에 라인크로스 설정이 됐고요 자 오늘 오리온에서 정말 박정수 선수와 이상헌 선수를 제외하고도 이 유정민 선수의 높이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남은 시간에 2.9초 점수는 11점 차 자 유정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어 그림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 네 글쎄요 이제 한번 봐야겠죠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자 양 팀의 구조가 울리면서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0대 30이 11점 차로 오리온이 승리했습니다 자 오리온은 뭐 이전에도 어 아 아쉽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자램대에게 좀 졌거든요 자 이번에는 자 고향오리온이 이번에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자 좀 타이트한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좀 실력차를 보이면서 좀 일방적인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향오리온과 KGC는 만날 때마다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직전 경기에 대한 복수를 KGC는 아쉽게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오리온은 계속해서 승리의 기운을 이끌어가면서 이번 경기 역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정말 리바운드를 물 마시듯이 보여준 유정민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큰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어 편식을 좀 안 해요 아 편식을 안 하고 모든 잘 먹으면 유정민 선수처럼 흥미가 클 수 있는 거군요 네 자 저도 오늘부터 편식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에서 이제 김경수 선수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네 동경수 선수는 농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네 감독님에게 혼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유정민 선수는 농구를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이 된가요? 그.. 슛이랑 리바운드가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는 의미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면서 2020년 본인의 강호를 한마디 들어볼게요 어.. 2020년에도 유정민 화이팅 아 본인에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유튜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양오리원의 유정민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벤트도 진행하고 한국이 아닌가요? 조금씩 이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스타던에 함께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지금